광릉숲 봉선사천 광릉숲 봉선사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의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3일 광릉숲을 관통하는 봉선사천에서 어린 수달 두 마리가 활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족제빛과 포유류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당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정으로 취급됩니다. 새해를 맞은 1월 3일 위몰 시간대에 포착된 광릉숲의 수달은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교량 아래와 하천의 얼음 구멍을 이용하여 활동 중이었으며 비교적 작은 크기의 두 마리가 영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인근 주민과 국립수목원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광릉숲에는 과거에 비해서 수달의 활동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재현 광릉숲 보전센터장은 인근 왕숙천에 서식하던 수달 개체들이 최근 증가한 침소시설로 인해서 수변 식생이 제고되고 야간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람이 거의 없고 은신처와 먹이가 풍부한 광릉숲으로 피난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봉선사천을 따라 조성된 광릉숲길을 보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